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처음 우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전세계 각국으로 퍼져 2022년인 현재까지에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시노펌 백신입니다. 시노펌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선정한 여섯번째 코로나19 승인 백신입니다. 시노펌 백신은 중국에서 개발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방접종의 종류 중 시노펌은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여서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백신입니다. 바이러스의 병원균을 제거해 인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백신들 중 가운데 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해오던 예방접종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내염이 있겠습니다. 일본에 일본 내염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일본의 화학자와 생화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죽였는데 껍질만 남게 되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바이러스를 주입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항체를 만들어내었고 그 항체만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일본 내염의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여 예방접종을 만든다는 것에 대하여 100% 불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다르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활성화시켜 우리 몸에 투입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호펌의 실질적인 장점은 첫째 개발하는 단계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둘째 섭씨 2도에서 8도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해서 빠르게 예방접종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중국에서는 보급이 빨리 되고 제작이 빨리 되는 신호펌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호펌 백신의 효율성은 79.1%로 50%가 넘으면 백신으로 승인해주는 WHO의 기준을 넘어 여섯번째 백신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신호펌 자체 인상조사와 WHO가 조사한 결과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신호펌 백신이 백신으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다른 백신의 방법과 신호펌의 방식을 비교해보자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방법인 벡터 방식과 신호펌의 불활성화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은 실제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인체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인체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항체 형상을 유도합니다. 반면 불활성화 방식은 기존에 써왔던 방법으로 죽은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중 벡터 방식은 면역 유지 기간이 길고 보관이 쉽지만 생산 과정이 복잡하며 유전 물질의 차이로 혈전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호펌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지금 신호펌을 접종한 나라는 중국을 포함하여 아랍메이트, 중동국가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백신보다 비교적 쉬운 방법이어서 가격이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중국 최대의 제약 및 의료산업인 신호펌에서는 대형 인프라와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전국 각지의 인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백신이 바로 신호펌입니다. 중국은 제약 및 의료산업에서 계속하여 발전 중이고 그 중 현재 주목받고 있는 코로나 예방법 중 하나인 신호펌 백신이 중국의 자랑거리가 아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중국 백신을 발표한 조아연이었습니다.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